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에 글로벌 마켓 나오고 저는 김희욱입니다. 오늘 빼고 월화수목 이번 주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금통위의 금리 동결과 경제지표 하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와 기관 쌍끄리 매수를 등에 업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한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올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는 어떤 역설적 기대감이 들어있다는 게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만 간밤에 미국 증시는요. 어제 아시아장 상승을 그대로 바통 터치하면서 다우 217포인트 상승한 17,000선에 다시 재복귀를 했고요. S&P500 지수도 역시 2,00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최근 한 3고르일 동안 내리 하락했던 달러인덱스는 오늘 약간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예상보다는 많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이 요인도 있고 최근에 연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요인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까지도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참 요즘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게 MSCI 한국지수란 말이에요. 53선 깨고 52선으로 전일 떨어졌을 때는 바로 조정 나왔다가 어제 새벽에 53선 복귀하면서 바로 또 코스피 2030선까지 그대로 슈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시장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 모두 상승했고요. 상해 지수도 어저께 역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시장 비롯한 아시아 시장의 상승은 미국 시장 마감 후에 저녁 때 올라왔던 컬럼 때문이었다고 월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아시아를 돌아서 유럽을 돌아서 월가까지 다시 부메랑 효과를 줬는데요. 연준 쪽집게 기자로 이름난 존 힐셀라스의 컬럼이 어제 미국 시장 마감하고 저녁 때 나왔는데 이게 아시아 시장으로는 장중에 전해지면서 소소한 영향을 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매파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원칙적으로 연준을 바라봤다고 할까요? 금리 인상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9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주장했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힐셀라스는 마침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신 없다. 이렇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어느 업종을 갈릴 것 없이 정말 전방위적인 우려를 야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겸허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독일도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도 간밤에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 좀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서 올해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라는 역설적 기대감을 뒤로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오르고 있는 게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장도 아시아 증시 이어서 상승을 했고 이게 미국까지 갔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도 결국 플러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한국, 일본 그리고 1시간 먼저 열리는 호주까지도 일단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걱정은 글로벌 경제 우려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지금 증시가 현재 10월달 단풍 랠리는 좋지만 오히려 11월 중순부터 연말 쇼핑 시즌 블랙프라이데이 이때가 되면 오히려 내년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오히려 연말 랠리를 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은 약간의 조삼모사 격의 강세장이라는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보신 대로 독일과 유럽 증시 모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여기에는 또 역시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반응이 포함이 됐는데 이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반응이 그랬다는 거죠. ECB 집행의사 에워드 노아트니는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금 심각하다. 양적 완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올해 목표가 겨우 마이너스만 면하는 거. 그 다음에 내년에는 1%대 달성인데 둘 다 비관적이다. 이렇게 ECB 양적 완화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골드반삭스 보시겠습니다. 실적 보고서 결과는 일단 실망스러웠고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3달러에 못 미치는 2달러 64센트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요약 재무제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IB 디비전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나 1.1억 달러 1억 1000만 달러 정도의 실적 증가를 보였고요. 투자은행 수익이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관 브로커리즈 영업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전거래. 자기 매매에서 수익이 보시다시피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16억 9천만 달러에서 6억 7천만 달러로 자기 매매 수익 실적이 급감을 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의 3분의 1 토막이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한 내막은 무언야 할 것 같으면 골드만삭스의 CEO 로이드 블랑페인은 글로벌 경제 둔화의 우려 때문에 말이야 우리 실적이 지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중 금리 인상이 내년도 힘들 수도 있고 내후년까지 가야 된다는 골드만삭스 하우스 뷰에다가 또 한 번 힘을 실어주면서 월가 대표 비둘기파의 어떤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혼자 너무 좋은 지표 하나도 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통계에서도요.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는 원래 버리는 값이잖아요. 지금 지난달 고용지표가 형편없이 나온 마당에 10월 둘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무려 42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73년 12월 수준까지 지금 돌아간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가 매월 첫째 둘째 주에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1월 첫째 금요일 날 나올 10월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신규 실업수당이 25만 5천 건을 기록해서 기준이 30만 건이라고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넘어가버리고 25만 건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큰 이상은 없었느냐. 물론 최근에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하고 텍사스주의 농수산 정유 제조업종의 실업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렇게 실업률 추가 하락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직도 미국 경제의 지표는 다 잿빛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밀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한 이유는 최근에 실업수당 하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고용 경기를 봤을 때는 해고도 줄이고 채용도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연흔 제조업 지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요. 보시다시피 또 실망을 기록했고요. 10월에 마이너스 11.36 나와가지고 전달 대비해서 낙폭은 조금 줄였지만 예상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행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경기 민감 항목인 신규 주문, 미출하 주문 재고, 고용이 전부 둔화세를 가리켰습니다. 필라델피아 연흔 제조업 지수도 역시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전달 대비해서 낙폭은 줄였지만 역시 예상에서는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4.5를 기록했고요. 앞에 보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의 항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신규 주문, 미출하 주문, 재고, 고용이 추가 악화가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제지표 하나는요. 어제 PPI에 이어서 이번에는 CPI가 나왔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였습니다. 일단 MOM으로 봤을 때는 0.2%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기대에 못 미쳤지만 YOY로는 그래도 본전치기 정도는 했다. 0 정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신에 식료품하고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 요인이 큰 항목을 제외한 코어 CPI는 0.2% 상승하면서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비둘기파적인 행보에 또 느낌표를 찍어줄 만한 이슈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또 때가 다가오고 있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또 지금 진행 중인데 데드라인이 11월 3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분명히 올해도 조기 협상 타결보다는 거의 11월 3일에 거의 임박해가지고 오밤중에 또 의사봉 뚜돌이든지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처리를 할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또 10월 말 10월 FMC에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환경이 워싱턴에서 조정이 됐죠. 어쨌든 재무장관은 빨리 좀 타결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한 상태입니다. 글로벌 숨은 뉴스 찾기라는 컬럼을 제가 지난주부터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푹스바겐 스캔들에 대해서 뭔가 정치적이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재료들이 들어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증거로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린로비 세력의 어떤 작품이다. 미국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유럽환경청의 신배출가스 검사에서 완성차 4개사가 또 불합격을 했다네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벤츠, 그 다음에 혼다, 마스다, 미쓰비시, 일본차 3개 차종이 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단 것 같아요. 다. 배출가스 조작이 다. 다 잘못됐다고 이제 뭐 이런 것 같죠. 결국 이렇게 흙탕물 싸움에서 계속 미국 차만 빠지고 있다는 게 참 희한하죠. 어제 상위지수 마감 볼까요? 5중전회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통하고 있고요. 이번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소비진작과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게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최근의 경제지표 둔화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나름대로 아무리 미국 경기가 좋아도 중국의 저런 불확실성 때문에 통화정책은 무조건 루즈닝을 해야 된다. 느슨하게 완화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써먹고 있고 중국은 또 마침 긴장을 하거나 또 초조한 기색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다 시진핑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9월 FMC 금리 인상이 무산된 데는 중국이 1등 공신의 역할을 했고 시진핑의 어떤 장기 경제개혁, 체질개선 이거는 지표부진과 경착륙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진 게다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얘기했고 전 정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공과 과에 있어서 지금 과를 처리하는, 처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견디고서 결국은 체질개선을 통한 중국 경제 장기 전망을 더 밝게 비춘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렇게 조금 힘들었다가 시진핑 정권 후기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성장률이 V자 반등이 나오면 인민들의 감동은 더 크겠죠. 중국 현지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박미 소식이 현지 언론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할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레토릭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친중 외교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 안팎의 우려도 크고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친중의 어떤 스탠스를 보였던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바라기인 줄만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까 좀 더 비싸 보인다고 할까 그런 식의 한국 스탠스가 잃었는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친중 외교의 어떤 부작용은 이번 박미 성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는요. 2%대 상승을 하면서 어제 우리나라 상승분을 후반영한 것도 있고 54.5고 결국 사실은 어제 우리 외국인 순매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들어온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수로 봐서는 54.5 정도면 이제 코스피 2040선을 넘어서 2050선 근접까지도 오늘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 다만 조금 꺼림직한 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쌍끄리 매수 이런 것들이 올해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었는데 진짜 올해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갈 정도면 연말에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소비 그리고 산타랠리의 어떤 약발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경기를 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의 강세장이 과연 따라붙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의 숙제다. 이렇게 점포입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우 그리고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우